오, 자우린, 자우린 노래, 김유나 씨. 어울릴 것 같네. 실력 잘하면 뮤직비디오 감독. 음치라면 이별 노래 전문 미녀 작사가 음치. 우리 감독은 아닌 것 같은데. 눈망울을 보니까 이별 전문 맞네. 백일을 선택한 음치는 1번입니다. 너무 꼬이지, 황철이기 때문에 오빠 믿고 따라와봐, 일단. 1번! 1번! 연주맘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 연주맘. 와... 오빠, 너무 좋아. 오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하는 소리거든. 뭐야?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너무 잘 벌려 더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조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이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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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